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자 이제 여기서 뽑기가요. 마트를 가방 7개 3개를 사서 차례대로 가자. 자 뽑기 갑니다. 존버한 여러분이 승리 잘하는 거야. 극한투꾼 계속 졌어. 나도 하고 싶지. 이 상자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진짜? 공격. 상자 어디다 쓰는 거야? 자 일단 뽑기가요. 김말 생략. 일반 10회 재물 태우고 강자 태우고 한정 태웁니다. 스타트. 오늘 본 사람들이 과연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. 사이타마 왕판치. 와 10개 다 똥이 나오네. 와 진짜 최악. 자 강자 10회. 바로 가요. 이번에 건너뛰기. 와 진짜. 와 진짜 댕펀맨 최악. 자 그리고 이번에 메탈라이트. 자 건너뛰기. 아... 아... 씨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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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